오늘 은혜 벚꽃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게 두었더라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내 노력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게 구원이 아닙니다 100%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보혈의 공로로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을 받느냐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한다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비밀이 제목 아닙니까 오늘 강단의 말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응답과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시간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자고 있는 80%의 우리 성도님들을 깨우는 것이다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24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여기서 부잡할 포인트가 아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구나 습관에 따라 이 부분을 또 목사님께서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사업하실 때 일이 끝나면 교회에 가서 성경 읽고 그 같이 온 사람들과 포론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는 게 하나의 영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모르겠다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가정에 제가 있는 교구에 제가 있는 기관에 하나님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모여서 기도하고 당연히 모여서 포럼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해야 되겠구나 이 습관이 엄청난 부분을 응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럼 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십니까 인간의 몸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응답 못 받는 인생이 무엇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큰소리 쳤습니다 아 예수님 죽으면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그 큰소리 치던 사람이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니까 또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나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언제 바뀌죠 오순절 성령축만 받은 뒤로 마가다라빵에서 120분들과 서로 뜨겁게 기도한 뒤로 그리고 제9시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 병이 일으키고 항상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그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24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부분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포인트는 나의 뜻이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비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완전히 원네스되는 기도였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우리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고 그냥 잘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은근히 기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문대 터졌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잘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완전히 24돼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원네스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비밀은 또 저는 강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단을요 누가 건드리면 강단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건드리면 아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24기도 예수님의 이 기도 비밀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원네스되는 거구나 결국은 이 삼실나라 빛을 비추는 거구나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정도로 내게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삶 그 비밀은 저는 또 내가 말씀을 나눌 때 되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날 수 있으면 1대1로 강단을 함께 포럼하고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주물을 통해서 또 강단의 말씀을 나누시고 그럴 때 강단과 완전히 원네스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대님들께서 강단을 통해서 삼 오직의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37장은요 요셉의 꿈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성경 없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여러 가지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엄청난 은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편집해 나아가는 그런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로는요 기적의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37장 3절에 보니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지금 야곱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대단한 믿음의 명문가예요 믿음의 명문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도 이 가문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부잣집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명문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엄청난 가정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7살 때쯤 아버지 야곱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난한 땅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땅이 안 가고 세겜이라는 곳에 여기가 좋은 땅이다 보니까 15년간 눌러 앉아요 요셉이 16살 때 세겜에서 요셉의 친누나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갑자기 형들이 밤중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와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자기 동생에 대한 디나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복수로 요셉의 형들이 세겜족 남자들을 몰살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이게 믿음의 가문에서 일어난 가정 문제예요 그러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런 모든 부부도 충격적인데 또 요셉은 엄마가 없어요 친엄마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천국의 하늘나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10대의 인생 요셉을 보면 너무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면요 요셉에게 상처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편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처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언역을 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난한 땅인지도 몰라요 그냥 지시할 땅 너는 믿고 그냥 말씀만 따라가라 순정하라는 거예요 출애곡기 3장을 보십시오 그 80세 노인 얼마나 지금 무기력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인 모세에게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니까 그 모세의 출애급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사무엘 언약계 곁에서 자란 사무엘 말씀에 각인된 사무엘 항상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무엘이 그가 있으니까 불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10편, 78편, 70편에서 72편을 보니까 다윗을 볼 수 있죠 다윗의 10편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구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이 편집된 사람이구나 성경에 쭉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다 한마디로 말씀은 영과 혼과 육신 모든 것을 치유한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은 인생은요 아무리 여러 가지 공격이 와고 시험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그때 당시에는 힘들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인생에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요셉을 싫어하는 형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10명의 형들 그런데 이 요셉을 참 벼르고 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요셉의 꿈이죠 이 꿈으로 말면 아마 형들이 요셉을 더 싫어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꿈을 두 번 꾸죠 그리고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다 불러 모읍니다 자기 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열한 별들은 형들을 상징해요 형 10명형과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해서 11명이죠 그리고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합니다 부모도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도 동생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편애했습니까 편애해가지고 채색옷을 지어줬어요 요셉만 한 사람에게만 사람을 사랑을 못방한 거죠 근데 그 야곱이 오늘 요셉을 꾸짖죠 처음으로 과연 부모님이 우리가 너에게 다 절하겠느냐 근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했다 단순히 미우의 딸을 넘어서요 죽이고 싶은 감정을 간신히 참아냈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심각한 상태죠 근데 그의 아버지는 어떤 상태죠 이걸 간직했다 묵상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직하고 묵상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자기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아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사기쳤죠 그리고 장작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불이 났게 도망갑니다 목숨을 거고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베델에서 어떤 체험을 합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 보좌의 그 환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 이 가난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에서형을 만나야 돼요 그때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우리가 그 야곱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시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의 그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강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씀으로 완전히 편집된 인생은 다르구나 말씀으로 편집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요 야망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나 2, 3, 7 나라를 살리는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2, 3, 7 나라 빛을 비추는 영적인 대사 의사 그 다음에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코로나19 4단계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안 좋습니다 자녀들도 지금 집안 학교 못 가고 집이 있어서 지금 터지기 일부 직전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얼마나 지금 밥도 다 챙겨줘야 되지 얼마나 힘든 상황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든 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과 우리의 전문성이 2, 3, 7과 연결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볕단과 모든 것이 요셉에게 절을 했죠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알죠 아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상을 의미해요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만 가면요 구원 받습니다 요셉에게만 가면요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는 대사입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2, 3, 7이잖아요 너무나 대단한데 내 상황과는 갭이 너무 큽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너무나 갭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2, 3, 7이라는 엄청난 언약을 주셨는데 요셉은 노예로 요셉은 감옥으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해 버리죠 근데 이를 통해서 우린 뭘 알아야 됩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는 시간표가 있으시구나 광야를 통해서 이 나를 준비해 나가시는구나 성경의 믿음의 친표현들을 보십시오 다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가십니다 좋은 경험들이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태어났죠?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많은 아들 중에 최고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차별하고 사랑하니까 식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요셉이 잘못했습니다 요셉이요 성경을 봐도 너무 눈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모아가지고 형님들 다 오십시오 제가 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형님들 다 굳이 모아가지고 집합시켜놓고 자기 꿈을 이야기해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일 마음을 품고 노유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요셉이 또 뭐가 깨달아지죠? 아홉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구나 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위, 아래, 역 과거, 현재, 미래, 높이, 깊이, 넓이 아 이런 부분을 같이 보면서 가야 되는구나 내 앞만 보면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억울한 경험들도 많습니다 요셉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을 베냐민을 낳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형들의 시기심으로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 시키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성실히 일을 했는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정치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간청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나 지금 억울하게 여기 있다 기억해달라 근데 나간 그 정치인이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활용하셔서 어떻게 하죠? 2, 3, 7 나라 빛을 비추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통해 참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린 요셉보다 힘든 사람 없어요 요셉만큼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은 요셉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우리를 덮쳐도 요셉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2, 3, 7 나라 작품으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요셉이요 보금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해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신데 왜 노예로 가냐? 하나님 계신데 노예로 좀 성공하려다가 또 왜 감옥에 떨어지냐? 하나님 계신 거 맞냐? 근데 신기하죠? 성경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좀 설명해 드리면요 원래 형들은 요셉을 죽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짝 노선을 변경하게 하십니다 죽이는 건 좀 너무하고 우리는 그냥 좀 이따가 노예로 팔아버리자 우리는 뭐 돈도 없고 동생도 없어지고 어일썩이죠 아니냐 살짝 계획이 빗나는 걸 하십니다 근데 그 노예 상인들도 마침 전문 노예 상인들이 아니라 명품과 향육과 모략을 파는 명품 상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셉을 사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배너 같은 거 보면요 맨날 배 밑에서 노졌다가 죽어가는 노예들 피라미드 막 짓고다가 공사장에서 죽어가는 노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빠질 수 있지만 바로 보디발이라는 VIP 고객 집으로 바로 직행을 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억울하게 뭐 죄수로 가죠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노예가 마마님을 성폭해가려다가 걸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감옥에 보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보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디와 항상 연결되어야 합니까? 2, 3, 7을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성교도 못 가는데 2, 3, 7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물질과 여러 가지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묵상 속으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해석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